아브라함의 이름을 살아라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르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상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열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18장에 이어지는 다시 아브라함이 17장에서 웃고요 18장에서는 사라가 웃죠 왜 사냐건 웃지요 사라는 왜 웃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왜 웃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제 100세의 90세의 아들을 낳으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수태고지에 대해서 웃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네가 왜 웃느냐? 저 웃지 않았는데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속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 속에 담겨있는 뜻이 뭘까? 이 구석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의 믿음의 행전 그러나 그는 아이가 없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해야 될 사명 자녀가 없다면 그는 대를 이어갈 믿음의 후계자를 잊지 못하는 그런 당혹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변함없이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이 주제를 여러분 오해하면 안되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게 주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아이 못 낳는 사람이 아이를 낳는다 혹은 달리 말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내게 불가능한 것이 어떻게인가 이루어진다 지금 그 주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시험해 보이려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삶에는 끊임없이 불가능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가령 예수님이 폭풍우 가운데 계셨다거나 아니면 시장하여 허기가 지셨다거나 아니면 40일간 굶주리셨다거나 이 모든 것들의 조건들은 계속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질병이 찾아온다거나 아니면 우리들의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생긴다거나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비가 오고 물이 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하나님이 한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냐 지금 그 문제예요 이해가 되셨죠? 안 되셨습니까?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얘기해요 불가능을 가능케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실증적으로 믿을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고향과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갈대아우루와 하란을 떠나서 팔레스타인으로 그는 이주하고 그런 노마드의 삶을 떠났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아 그들이 믿음이 있었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은 삶을 떠났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이 그들의 인생에 나중에 추서한 대로 그들은 돌아갈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앞으로 그렇게 나아간 거죠 그러나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느냐 많이 흔들렸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흔들렸죠 그런데 그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갔지만 그들에게 보장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목적지가 어딘지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항상 위기에서 지켜주고 모든 것에서 미리 보장을 줬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흔들린 게 아니라 환경이 그들을 흔들었죠 옆에 분이 친하면 한번 잠깐 흔들어보세요 흔들리나요? 굳건한가요? 지민이가 흔들리니까 흔들리네 그렇죠? 흔들리죠 그럽니다 어떻게 안 흔들릴 수가 있어요 바람이 부는데 이사야의 말씀에 이 백성은 실로 풀과 같다 그랬습니다 풀은 바람에 흔들리고 바람에 눕죠 김수영이 쓴 시에 풀이라는 시가 있었죠 바람이 분다 풀이 눕는다 그런 거죠 이 백성은 실로 풀과 같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풀의 꽃과 같죠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데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단 사설에서는 그걸 보고 네가 믿음이 잘못됐거나 가는 길이 잘못됐거나 인도를 잘못 받았다고 말해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라고 참 진리를 쫓아서 바람 영성으로 네가 나아가면 너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Sounds good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고백해온 신앙 가져온 복음에 대해서 아 이게 아닌가 내가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그 말씀에서 아 이게 아닌가 뭔가 다른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틀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면서 가뭄이 오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가뭄이 오고 먹을 게 없을 때 이집트 나일강의 그 삼각지대 그쪽에 가면 항상 양식이 있고 피난차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쪽으로 옮겨 갔어요 엘리아도 세상 없는 엘리아도 가뭄이 오니까 그리시네가로 그리고 그리시네가가 말라버리니까 까마귀가 주는 양식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죠 또 이주를 해 가잖아요 그렇죠? 그가 흔들린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바람에 있는 풀처럼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조카 롯과 헤어질 때에도 롯이 좋은 땅 차지하고 자기는 광야에 남겨질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죠 그는 흔들리지만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첩불 속에 아니 바람 속에 흔들리는 첩불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불을 켜고 단을 쌓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 네 길이 잘못됐다 하는 유혹의 소리에 예 죄는 회개할 겁니다 만번이라도 회개할 거예요 내가 부정직한 거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거 그리고 우리의 언행심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추어 의롭지 못한 거 날마다 음식 찌꺼기 나오듯이 구원받은 우리가 아하 하나님 덕을 세우지 못했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부정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부정해버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요 아멘이신가요? 그렇죠? 안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게 될 거예요 목사님은 의롭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없는데요? 그러면 내려오세요 그럴까요? 순장님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냥 말씀을 나눌 뿐인데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나눠요? 그럼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나에게 의의가 없지만 우리의 의의는 예수 크리스도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시작하신 일이죠 그리고 그분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이유이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이유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승점까지 가야 할 이유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주와 맺은 언약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공동체 복음의 사람들의 길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때로 바람 앞에 흔들리지만 세상의 환경 앞에 흔들리지만 그러나 예수 크리스도와 함께 옳고 반드시 그 목적을 향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서 모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맞는 모든 괴개와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선포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가 모든 일에 흔들리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내가 신뢰하는데 백세된 사람이 어찌 아이를 낳겠습니까 우리 아내는 경수가 다 끊어져 버렸는데 90대 여인이 어떻게 생산하겠습니까 살아도 웃습니다 어색하니까 웃고요 그리고 이치가 안 맞으니까 웃고요 그리고 하나님 뵙기에 민망하니까 웃습니다 이를 불신앙의 웃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 믿음에 사람들에도 어려운 일이 오고 병이 오고 또 신실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리고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사업과 우리의 생업의 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마다 선교주에서 배척을 받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환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오를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살아의 일생을 생각해보면 사라가 어떻게 언제 아브라함을 만났는지는 우리는 모르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톡 주세요 하시는 분은 사라는 거의 65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서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고대 문명의 중심부를 떠나서 문명의 변두리로 노마드의 삶을 가게 되었습니다 역주행을 시작했어요 고단하고 정체 없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자가 생활력이 강해요 여자가 생활력이 강해요 여자가 강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갔지만 실제로 간 것은 사라예요 사라가 다 하는 거죠 다 챙기고 밥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가서 어디에서 먹고 자고 관계하고 이런 걸 다 하니까 사라는 사실은 아브라함 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훨씬 더 마음으로는 마음고생 그리고 더 마음으로는 더 많은 것들을 겪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근이 자주 찾아왔고 그리고 아비멜렉 또 이집트의 파라오 이 사라의 미모를 노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계속되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된다는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의지하면서 계속 계속 더 멀어지는 곳으로 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어요 살아도 믿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돕는 배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같은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이란 뭐냐고요 결과가 없는 가운데 믿음이란 과연 뭐겠느냐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약속이란 무엇인가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묻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아니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요 믿음이 있어야 산다는 걸 이제 우리도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도 바보는 아닙니다 65세 시작해서 25년이 지나왔고 숱한 고비와 인생의 모든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우리도 바보는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 했고 그러나 안되는 일은 안되는 일이잖아요 라고 그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되는 일은 안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되는 일은 안된다고 하고 그렇게 넘어가면서 우리를 위로하거나 다른 말로 해줄 수는 없나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오늘도 딱 몇 시간 세상전에서 있었어요 말씀 준비 책이 거기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일 내일 이제 소방검사 중공검사 오늘도 지금 중공검사 소방검사 준비하느라고 중간에 갑자기 막 사이렌이 울렸어요 그러면서 알람 알람 화재경보 막 나오고 방송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말로도 모든 사람은 당장 건물 밖으로 대피해 주세요 나는데 내일 이제 소방검사 중공검사가 했네요 정말 오래 걸렸는데 저희가 이따가 내일 중공검사 정말 잘 되도록 같이 기도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회 건축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소원과 비전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얘기해서 유럽을 품고 아마 한마음께 처음부터 계셨던 분들은 저희가 유럽을 품고 아프리카를 섬기는 비전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했던 분들은 그냥 교회가 하는 항상 좋은 말 그죠? 만 명의 선교사를 보낸다 예를 들어서 100개의 교회를 개척한다 교회마다 그런 비전들이 있는데 그런 류의 그렇죠? 슈발바카를 품고 에슈본을 섬긴다 너무 작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오버 슈발바카를 품고 아래 슈발바카를 섬긴다 이것도 조금 작고요 그러니까 유럽을 품고 아프리카를 섬긴다 조금 크니까 그지만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스케일이 큰 사람이 아니고 새가슴이라고 아까 우리 청년 개충현 형제가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는 백부장 예수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진검승부 한번 해보자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전할 마음이 준비가 되었나 하나님 앞에 기도원의 양털뭉치 시험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유럽을 품고 아프리카를 숨기자는 것은 그냥 구호를 찾으면서 이렇게 찾은 것은 정말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기도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신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소원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따지는 기준이 딱 두 가지에요 첫 번째는 복음에 기초한 것이냐 가 한 가지 기준이고요 또 하나는 복음이라는 것은요 근데 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입에 바르면 립스틱 그렇죠 그렇듯이 갖다가 붙이면 복음이 되는 게 많아요 갖다가 붙이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뭐 교회에서 복음 아닌 게 있느냐 말하는데 아닌 거 많죠 그렇죠 친교가 어떻게 복음이에요 치유사역 그 자체가 어떻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말씀공부 그 자체가 어떻게 복음이에요 말씀과 교리에 대한 열심 그게 어떻게 복음이냐고요 의로운 행위와 빛이 되라 그게 왜 복음이에요 빛이 되려도 빛이 될 수 없는 어두움의 그 절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주신 복음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복음에 근거한 거냐 두 번째는 이 복음은 여기저기다가 갖다 붙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무언가 이해관계를 가져오는 것이냐 아니냐 그 기준을 가지고 따져요 세성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면 저는 두 가지를 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에 맞느냐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맞느냐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나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점에서 저는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고 믿어요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유럽을 품고 아프리카를 섬긴다 예 저는 이것은 우리와 저의 이해관계 는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해관계라고 얘기할 만큼 이득을 볼 그게 명예이든지 아니면 글쎄요 어떤 득을 보는 어떤 것에서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품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실제로 입증하지 못할 얼마든지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가 한데 도대체 한인 공동체 하나가 유럽을 품는다는 말이 어떻게 하면 유럽을 품는 거죠 아프리카를 섬긴다는 것은 150년 서방세계가 아프리카에다가 원조와 모든 걸 갖다 부었는데도 그들이 내전을 막았습니까 부패를 막았습니까 저개발을 막았습니까 사막화를 막았습니까 그리고 무슬림화를 막았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아프리카를 섬긴다는 말인가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물을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없느냐 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르냐 그러냐 의 문제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참이냐 아니냐 의 문제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유럽을 품고 아프리카를 섬기게 되리라 그럼 우리가 노맨 좋은 얘기이지만 그런 소원도 있지만 우리는 실제로 그게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이 일을 좀 섬겨주세요 그러면 아니요 그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런데도 저는 분명히 그 능력이 안되고 그 능력이 안됐기 때문에 안될 거라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물으시는 거예요 여왁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엘샤타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글쎄요 인생 살면서 보니까 안되는 게 너무도 많던데요 저만 해도 안되는 게 너무도 많았고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냥 웃어야지 그렇죠 웃어야지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선교적인 플랫폼 그리고 우리가 더 그렇게 쓰임받는 복음의 전당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계속 주시지만 땅을 사고 성전을 짓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일 같기도 하고 물질적인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헌금을 모아야 되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럴만한 사람들이 모아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같기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고 또 그런 일들을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난 일들을 주마등처럼 이렇게 세워보면 그런 일들이 계속 되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배역으로 동원되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거기에 우리에게 복음과 일치되는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 어느 누구의 이해관계도 없어요 어느 누구의 이해관계도 없어요 저의 이해관계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 이람이 있습니다 건축을 지난 2년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위원들이 또 애를 쓰고 해가면서 서로 마음을 맡고 이 의견을 저율해가는 것도 아주 간단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불협화음과 문제가 없이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그러나 긴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중간에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웠던 것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게 하신 생각이고 하신 일이라는 것을 자꾸 중간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자꾸 중간에 잊어버려요 건축이란 하나의 조건이 자꾸 남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유럽에 있는 목회자 선교사들이 한 200여 명이 저희가 올해도 목성연 목회자 성경연구원을 섬겼거든요 저녁에 성도들이 라면도 그리고 떡도 이것도 자원해서 갔다가 주고 또 우리 뮤지컬 썰티 가서 하고 찬양도 섬기고 또 라이드도 교인들이 쫙 해서 섬기고 우리는 벌써 잊어버렸어요 여러 섬긴 것 중에 하나이고 그분들이 아무도 잊지 않고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우리 교회 입당한다 거기다 올렸나 봐요 갑자기 제가 초대됐어요 거기에 저는 자꾸 빠져나오거든요 거기에 막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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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나오는데 갑자기 제가 초대됐는데 한마음교회 입당을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유럽에서 하시는 일을 쭉 여러분들이 쓰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처음에는 그냥 인사 치련이 하면서 하다가 쭉 읽어보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아젠다를 따라가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율이 일어나고 그들 모두 다 이민공동체 하나가 그냥 어떻게 현금 좀 모으고 어떻게 사람이 좀 모이니까 교회 하나 짓고 그들이 뭐 좀 욕심부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난번에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섬겨졌는지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일을 복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축복들이 쫙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물론 축복하고 바로 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게 쫙 이어지면서 아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경험적인 진실인데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제가 지금 교회 건축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경험세계가 생활세계가 바람에 흔들리고 그리고 이런저런 것에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입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제가 경험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능력적으로 안 되는 거려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려 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의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주신 약속이 진실하냐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그게 확인이 안 된다면 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의 관계도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의 인생은 갑자기 허공에 떠 버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사라의 세계는 상식적으로 폭격을 당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기적밖에 없는데 진정한 기적은 뭐냐 불가능이 가능케 된 것이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게 진정한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약속의 편에 설 수 있겠느냐 라고 하나님은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예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성전은 열방을 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겁니다 원수마귀가 뭐가 뭐가 까부르고 흔들어도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이뤄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그 일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인생은 불행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사도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운명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말이군요 바랄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실제로 현실적으로 바랄 수 없었다고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그 말은 말이 안 돼요 바랄 수가 없다는 말은요 바래도 되는데 안 바랬다는 게 아니고 바랄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꺼졌어요 그런데 꺼진 불을 다시 봐 꺼졌어요 또 다시 봐 그런데 또 꺼졌어 그게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런데 뭘 바라고 믿었냐 꺼진 불을 다시 본 거예요 아니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었던 걸 바란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랐다고요 환경적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이는 내 후손이 이가 틀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될 거라는 걸 믿은 게 아니라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그의 약속을 믿었다고요 옛 충절 어린 시인의 말처럼 이 몸이 죽고 죽고 일백 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러나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고 일백 번 고쳐 죽어도 환경이 나를 까부르고 마귀가 나를 뒤집어 엎고 네가 믿는 복음은 가짜야라고 아무리 백 번 까부르고 뒤집어 엎어도 내가 바라고 믿을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과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참되고 그 약속의 하나님은 오르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아니면 뭐예요 우리는 가짜죠 거짓말쟁이죠 수수깡이죠 루이스가 얘기한 대로 카드로 지은 집이죠 훅 불면 날아가버리는 아브라함과 살아의 세계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나마 백세까지 거기까지 온 것만 해도 잘한 거라고요 천만에요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온 것만 해도 멋지다고요 천만에요 그건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죠 구석사의 이야기가 아니죠 네가 웃는 것은 자유나 그러나 네가 나에 대하여 웃으면 안 된다 내 약속에 대해서 웃으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복음 전달자요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가 와서 당신에게 만가지 회개할 거 있다 오케이 accept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복음이 가짜라고 말할 자격은 없어요 떠나가라 내게서 내가 오늘 십자가에서 나를 다시 일백 번 못 받게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참되고 내 주는 살아계시고 그리고 내 주와 매주신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양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갈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초라하고 그리고 그들이 체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웃고 사라가 따라서 웃었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모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과연 그 믿음이 없다면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뭐예요 우리는 정말 불행한 인생이에요 천국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불행한 전제로다 그건 천국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천국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우리가 그게 없다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웃기는 짬뽕이에요 정말 그죠 옆에 분에게 해주세요 웃기는 짬뽕이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물음을 계속해서 묻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눈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마법오음 10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제자가 배신해도 그리고 자기를 영접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박으라 아우성을 쳐도 자기를 따르던 이들이 고운 배옷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쳐도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그가 그를 저주하며 부인해도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그 일을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죄인이었고 범주자였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목양실을 정리하면서 제자반 쭉 지나면서 성도들이 제자반 끝날 때쯤 해가지고 저에게 카드 쓴게 이렇게 몽탕 나왔어요 이걸 한 번은 내가 이제 버려야 되겠다 하고서 다 버리려고 아까워서 한 번을 다 읽어봤어요 여기 있는 분 대부분인데 그러면서 다 읽어보니까 얼마나 좋은 그런 얘기들을 썼는지 정말 감사했어요 진정어린 얘기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는 모습이 이게 진짜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주님 앞에 가장 따끈따끈한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그게 거기에 다 담겨있어요 오늘 제가 가슴에 새기고 찢어서 버렸습니다 이제 그건 버리니까 그러나 아하 그렇구나 있었어요 여러분 경험의 세계에 속지 말고요 상식의 세계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도덕적인 여러분의 삶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흔드는 모든 우리를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에게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정하고 그리고 주님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식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상식이 우리를 칭찬해줘요 아니요 그 다음에는 우리를 다 빼앗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요 믿음은 없는지는 모르지만요 적어도 저는 상식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식이 우리를 인쳐줘요 아니죠 우리 인생을 흔들어버리고 갔다가 발로 차버려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내버려진 채로 사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껍데기가 되더라도 풀이 되더라도 바람에 눕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묶여져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웃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그가 웃게 하시는 도다 그 이삭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웃음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경험 세계에 상식의 세계에 폭격당하고 그리고 흔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던 그 불신앙의 웃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약속은 찬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꿈을 품고 주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주님께서는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제 안에서 은혜가 식었을 때는요 모든 것이 하나도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다 믿어도 안 되는 것 같고 믿는 사람 다 거짓말처럼 위선자 교회는 전부 다 잘못 가는 것 같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내 안에서 은혜가 회복되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그리고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계속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불신앙의 웃음을 거두고 주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정말 시작하신 일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길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버린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에 도전하고 그리고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나를 변화시킨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구속자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전능자가 계십니다 이를 선포하십시다 선포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앞에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